네! 수고하!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스마일? 아니. 미소? 수고하! 대출을 받으면 돈 내야 돼. 돈! 돈! 일! 이! 이출! 이출 말고 한자로 아들? 저! 이자! 그렇지! 왔어 왔어 왔어. 나 몰라. 일곱게 일곱게! 알았습니다. 멸치가 이거의 왕이야. 멸치의 왕. 칼슘의 왕. 아 칼슘 맞다. 잘했어. 아 유대 때 칼슘! 재! 유배! 자 가겠습니다. 파이팅! 민아 사람이 이걸 너무 많이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래. 민아 너무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어. 욕심? 좋아 좋아 좋아. 있잖아 무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공짜? 공짜 좋다! she lives in heaven! she always wear white dress! 천사! read that! 으 elbow! 있잖아 돌을 돌보다 좀 더 큰 돌. Ok8 돌보다 조금 더 큰 돌. 바위! 어 좋습니다. 네 foolish. 뱠기가 와우. 아주 훌륭한 여자분인데 귀가 안 들려. 헤일링 케이크. 우와! 있잖아. 학교 책을 뭐라고 해? 교재. 아니? 학습서. 아니? 노트. 공채? 학. 교. 교재. 그걸로 시작해. 세 글자야. 교과서.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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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고고고. 17. 더하기 9는? 17을 더하기. 28. 1을 빼. 27. 그 밑에. 26. 통치 만들 때 이걸로 해야 돼. 밀가루? 반죽. 사실은요, 그 28인데 거기서 두 개를 빼라 그래서 뭐 26 맞추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그런 거 안 해줘요 원래.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정답이 만약에 17이다. 아래. 그런데 16 아래 그렇게 따지면 문제를 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2번만큼은. 봐주는 거예요? 유빈이 어떻게 할까요 봐줄까요 그냥. 봐줘요.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덟 개. 인증해주나. 그 외식 상품권은 드리지 않습니다. 표정 봐. 운동만 하고. 외식 상품권도 드립니다. 9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개 나오면 끝이죠. 아 9개는 9개. 9개 맞춰. 9개. 9개. 9개입니다. 9개. 9개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파이팅. 믿은 건 9개를 맞추면 3급 1등이 됩니다. 초대박. 어떻게 9개 생각 있어요? 있어요. 세 살 다 해야 되네. 자 가봅시다. 9개 도전합니다. 갑니다. 시작. 음 여기 있는 거 여기. 목청. 그렇지. 목청 말고 목청 아니야. 목. 달랑달랑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달랑달랑 있는 거. 아 얼굴. 아. 이 아 벌리면 입 속 안에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목청.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간. 소. 야 소 소. 소. 소 우리를 어디서 짜. 젖.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뭐야. 목 젖. 오케이. 내가 더워서.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등에 난 거예요. 땀티. 그렇죠.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자. 잘하네. 음. 아 디스 이색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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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 콜드 앤드.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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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예. 예. 이거는. 고사상어예요. 이거는. 아기 전 냄새가 날 정도로 유치한 사람. 오리무증. 드디어 ni 번hod Од Guardiansöh. 거 description. Hos. ungilas. 네. 고마요.